이게 연습할 때 쓰는 권총인 거죠? 실제 대회 때 쓰는 권총이랑 똑같이 만든 모형. 네, 그렇지만 실탄을 장전할 수 없고 실탄이 나가지 않는 모형총입니다. 평소에 김재인 선수가 이걸로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한번 화제의 장면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관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런 옷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만요. 거기 계시면. 제가 맞습니까? 제가 화면 밖으로. 네, 지금 제 앞에서 김예지 선수가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총을 쏜다는 건 굉장히 몸이 지금 뒤틀려 보이기도 하는데. 네, 계속해서 손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분이죠.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계적인 스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요즘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인기가? 네, 실감을 잘 못하다가요. 이제 바깥 활동을 할 때 사인을 해달라거나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때 실감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예지 선수가 반전 매력이 있다. 사격할 때는 이보다 멋있을 수 있나? 라는 반응인데 총을 잡은 김예지와 총을 내려놓은 김예지는 다른 사람인 겁니까? 총을 잡은 김예지는 일하는 김예지고요. 네. 총을 내려놓은 김예지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김예지예요. 영화배우 같다거나 킬러 같다거나 암살자 같다거나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총을 싸왔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멋있는지? 네, 그냥 총을 쏘는구나 밖에 안 느껴지는데 멋있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은메달을 따시던 순간에 인도 선수에게 0.1점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인도 선수가 10.3을 맞췄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순간에 김예지 선수는 10.5를 쐈단 말이죠. 네. 승부사 기질이 있달까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좀 더 강한 편입니까? 네,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인도 선수가 10.3을 쐈을 때 이미 관중석에서 함성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잘 쐈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더 잘 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더 집중해서 쌌던 것 같습니다. 무명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무명 기간 동안에는요. 사실 욕심이 없었던 선수였어요. 그 무명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재능만 있었던 선수여서 그렇게 큰 고득점을 쏘지 못했고 그러지 못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쏴도 월급은 나오니까 되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김예지와는 좀 다른 김예지였네요, 그때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으면서 일단 책임감이 커졌고요. 25m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25m를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니까 기록이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고 이거 좀만 더 하면 25m 대표가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좀만 더 했더니 25m 대표가 되고 좀만 더 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는데 했더니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해서 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영화 얘기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그럼 혹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만나보고 싶은 감독이나 배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 하게 된다면 제 이름에 사격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사격을 좀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단지 그뿐이지 영화를 아직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멋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훈정 감독님 해외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이런 분들이 아마도 김예지 선수에게 딱 맞는 역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멋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광스러운데요. 영광스러운데 제가 대사를 잘 외울 수 있을까 눈썹만 한번 움직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눈썹이요? 뭐 눈썹은 얼마든지 움직여 드릴 수 있죠. 네. 연습하실 때 쓰시는 권총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한번 이걸 어떻게 실제로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회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좀 직접 하시는 모습을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연습할 때 쓰는 권총인 거죠? 네. 실탄을 장전할 수 없고 실탄이 나가지 않는 고형총입니다.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런 옷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만요. 거기 계시면 제가 맞습니까? 네. 지금 제 앞에서 김예지 선수가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법 무겁습니다. 일단 다리를 십일자로 만드시고요. 왼손은 주머니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한쪽 팔로 총을 듭니다. 네. 네.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설픈가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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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처음에는 영화 같은 것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별로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결국엔 사격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게 된 거잖아요. 사격을 위해 필요한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에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인기 종목 선수들이 누리는 걸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격이 인기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번 마지막 말씀 부탁드려드릴까요? 우선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제가 보답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응원할 맛 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김예지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으로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사격 김예지 선수가 오늘 국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대회 신기록을 쐈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의 말처럼 앞으로 사격을 알릴 수 있다면 영화 출연도 해볼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무심한 듯 여유로운 표정. 사격용 조준경과 눈가리개를 쓴 채 턱을 찢겨들고 간역을 겨눕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친 김예지의 이 모습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사격 대회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냉철한 킬러처럼 25m 권총 본선에선 600점 만점에 590점을 기록해 대회 신기록도 써냈습니다. 본선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라서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묵했던 킬러인 줄 알았는데 경기 후엔 침묵을 깼습니다. 귀국 직후 기자회견 도중 쓰러졌던 일부터 재치있게 받아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끼리 인형도 여전히 함께하는 경기. 올림픽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보내는 팬들의 응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력이라고 해주신다면 매력이겠죠? 저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올림픽이 끝나고 명품 브랜드 화보 모델부터 게임, 식품회사, 나아가 미국 회사의 광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의 말처럼 영화 출연의 문도 열어놓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격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혜지에게 사격이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격은 나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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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